봄투데이 무티모에 아이폰5 엠톡 천연소가죽 가열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베이비 핑크십니다. 버튼으로 뚝딱이 방식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제품을 열어보면 품질보증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 부분은 하드케이스 재질로 투명색상이시고요.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사출 케이스가 잘 제작이 되어 있는게 보이시고요. 카드 수납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천년 가죽 제품이라서 처음에는 뻑뻑하실 수 있으시고요. 옆면에는 집에서 수납 가능한 수납공간이 있으시고요. 집에서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신데요. 같은 베이비 핑크로 제작되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네요. 가죽은 천연 소가죽으로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핸드메이드 이니셜 가능하시고요. 옆면에 핸드폰 스트랩 구멍이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줄을 끼우실 수 있으시고요. 전면 스피커홀도 신청하시면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뒷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똑딱이 버튼은 최고급 10mm 일본직수의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버튼이 고장날 염려는 없겠죠. 버튼이 버튼을 장려 Tamam붙고 버튼을 Gil이지만 벨이 버튼을 잘 보인 거죠. 버튼을 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